이 활동을 같이 할 것입니다. 장동소장 전역 내 기분께 격려 반갑습니다. 이 기회는 인명구조기 탐지검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중순경에 집중자를 여러 명을 찾아가지고 경찰청의 청장님께 토창장과 팀장 시민경찰은 시민경찰은 이륜안에서 이루가 됐습니다. 지금 10분정도 시범을 보여드릴텐데요. 복종하고 동교훈련 탐지검 인명구조기와 시범을 간다는게 보여드렸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마지막 공격훈련 들어갈 때 무료했을 때 많은 힘차게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수임무육공자회 재난구조단장 최인규님과 인명구조요원들이 저렇게 앞에 와서 계십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또한 서울지구 경기지구 경북지구 분들이 여기에 와서 오늘 배를 갖고 오사고 행사를 하니까 좀 지켜보시고 보기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 좀 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폭품년 모으신 돌 갈 날 包 baku 마늘 구 Empire 구 tre 이 구 만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